마이클 버리와 워런 버핏 포트 공개 현재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는 빅쇼트 영화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SPY와 QQQ 쇼팅의 1.6 빌리언 달러를 배팅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전체 포트의 94%를 푸드옵션에 배팅했습니다. 대형 펀드들의 6월 말 기준 포트가 공개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 재밌는 점은 숏을 치지 않은 주식 중에 5일 주식도 4개가 있다는 점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버리가 DVN과 OVV를 들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버리는 코로나 때도 OVV를 자주 샀었고 DVN은 대표적인 석유 기업이라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들고 있는 4개의 석유 주식은 CRK, CRGY, VTL이 NEX 같은 소형 회사라는 점입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고 있거나 저희 채널에서 자주 들어본 주식들이라 정겹네요. 개인적으로 버리가 주식시장 붕괴에 배팅했다는 것보다 이게 더 놀랍습니다. 워런 버핏도 포트를 공개했는데 에너지는 CVX와 옥시를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미국 동부의 유일한 LNG 수출 터미널인 코브포인트 LNG 지분의 50%를 3.3 빌리언 달러에 구입하면서 총 75%를 확보했습니다. 버핏은 옥시 지분도 더 늘렸는데 옥시는 오늘 카본 캡처 관련 기술 회사를 1.1 빌리언 달러에 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에너지 지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정부 보조금을 5배나 더 받고 원자력보다는 40배나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2022년 에너지 지표를 보면 여전히 전체 에너지의 82% 정도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원유는 31.6%, 석탄은 26.7%, 천연가스는 23.5%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겨우 7.5%를 차지했는데 며칠 전 태양광 인덱스는 15달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경기 침체 8월 8일 기준으로 여전히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육아 숏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미국 경기 침체에 베팅한 세력 같습니다. 현재 연준도 경기 침체를 배제했고 많은 전문가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쪽으로 하나둘씩 옮기는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관이 경기 침체를 예상합니다. 골드만 삭스 같이 한 발 더 나가서 내년 6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WTI 육아와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을 비교해보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아가 최종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CPI는 육아보다 디젤이나 천연가스 가격에 더 민감한 편입니다. 물론 다 필요 없고 CPI는 육아보다 주거지 관련이 훨씬 영향이 큽니다. 중국 경제 위기 중국은 세제 혜택부터 철저한 지적 자산 보호까지 내걸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기대만큼 외국 회사들이 움직여줄지 미지수입니다. 현재 해외 직접 투자가 1998년 이후 최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수치가 워낙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정부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하고자 청년 실업률 같은 지표를 이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때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였지만 현재는 1위로 치고 올라온 멕시코와 2위 캐나다에 많이 밀려났습니다. 중국의 항공 운항 편수나 교통량 등의 지표를 보면 아직 둔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현재 시장은 중국의 실망스러운 경제를 이유로 육아를 패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자면 현재 오펙은 본인의 필요 수요보다 훨씬 적게 공급하는 중인데 이게 중국이나 미국 경제 위기 내러티브에서 육아를 떠받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뜬금없이 2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보다 높은 6%를 기록하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유가를 낮추기 위한 바이든의 선택 바이든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육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카드가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SPR 방출이고 두 번째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우디와 증산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란 정부는 하루 1.4밀리엄배럴 수출 목표를 달성했고 8월 말까지 생산량은 하루 3.3밀리엄배럴까지 늘어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설사 바이든이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이미 이란은 최대치로 생산 중이고 또 수출 중입니다. 반면 아프리카의 맹주 나이지리아는 원유 유출과 도난으로 석유 생산량이 3개월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생산량 역시 셰일 유정의 생산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예전 같은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SBOW의 CHK 이글포드 자산 인수 CHK가 SBOW에게 이글포드에 남은 마지막 자산을 700밀리언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SBOW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총이 700밀리언 달러가 안 됐었는데 격세지감입니다. 저도 올 초에 많이 들고 있다가 천연가스 주식들을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했는데 최근에 미친 듯이 올라서 배가 아프네요. 리퀴즈 함량도 많은 자산인데 이글포드를 정리하려는 CHK에게 좋은 가격에 샀다는 평입니다. 이번 거래로 SBOW는 거의 하루 10만 배럴 생산자로 우뚝 섰습니다. 작년 유가 84달러이었을 때 캐나다 에너지 주식주가 비교, 정유소 정비기간, 최근 유가가 84달러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84달러 찍었을 때가 작년 11월 16일입니다. 약 9개월 만에 다시 찍은 유가인데 당시 기준으로 현재 캐나다 주식들의 등락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때보다 더 오른 주식들이 있지만 훨씬 더 떨어진 주식들도 있습니다. 9월 초부터 미국 정유소들이 정비기간이 슬슬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포트를 조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